한국국토정보공사 한돈이 국가대표라 불리는 이유는 세상 어떤 돼지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꿀맛 육즙 탱탱한 육즙 절대적 신선함 구워라, 먹어라, 맛으로 느껴라 밥상위의 국가대표 한돈 안녕하십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 직사방송 임낙관입니다 직사방송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드론 영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남도에는 이제 꽃들도 치고 모든 주위가 파랗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5월 첫날입니다 옛날 우리가 이런 노래 불렀었죠 5월은 푸르구나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지난 28일날 야위를 나가봤더니 하늘이 맞게 개이고 파란 하늘에다가 하얀 구름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광주에서 한 15분 나가면 담양군인데요 담양고서군 영상입니다 광주 인근에 있고 무등산 자락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 영상으로 드론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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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